어제저녁 31개월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먹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어머니와 동건함을 체포해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골목길로 들어선 구급차가 도로변에 급하게 멈춰섭니다.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가지고 원룸 건물로 향합니다. 얼마 뒤 환자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급히 옮깁니다. 어제저녁 7시 13분쯤 집에 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31개월의 여자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의 사이는 굶주리다 숨진 것, 즉 아사로 추정됐습니다. 숨진 여자아이는 몸무게가 또래의 절반인 7kg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17개월 된 남동생도 있었는데 역시 건강상태가 나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는 두 자녀를 두고 어제 아침 일찍 외출했으며 함께 살던 동권함도 오전에 집을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집안에 방치돼 숨진 것으로 보고 20대 친모와 친모의 동권함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걸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는 주변인들이 많이 해주는데 의심 신고가 있으려면 부부싸움을 소리가 크게 나거나 하면 주변에서 신고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없었나 봐요.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친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